자 오늘은 고구마 캐는 날입니다 아직 안 오셨네요 고구마 잎이 서리맞아서 다 쭈글쭈글해져 버렸네 어머 세상에 뭐가 벌레 다 먹었네 아기서는 왜요? 아기서는 왜요? 아기서는 왜요? 어? 맨들 났어 이거 뭔 일이야? 이거 견뎌어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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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방 볼 때 주워먹어 그걸로 어디갔다? 애기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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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토 not 왜이래요? 애기 애기 쉬고 있어? 왜이래? 쉬고 있습니다 몰라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우 깜짝이야 요즘에 또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게 진짜 오빠 거기다 놓지마 쪼리 날라 쪼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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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마세요 와 이 고구마 누가 깬거야 봐봐 이거 심했다 이런 찍은거는 직선이 이거 먹고 싶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거 같아요 이것은 튀김에 먹어야겠네 에어프라이어 헬멧불빵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